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샘 팀원의 구직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된 회사는 플래니텍 이라는 회사고 이 회사는 상협 팀원이 먼저 들어간 회사고 상협 팀원이 들어가기 이전에 팀노바에 팀원 소개 요례를 주셨던 회사에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팀노바 팀원들이 두 명째 들어가게 됐네요 그래서 최근에 졸업생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 회사 같아요 팀노바에 굉장히 호의적이고 내부 자체에서도 개발자 존중하는 문화도 있고 그리고 내부의 어떤 개발진들도 이제 그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괜찮다고 평가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의 여러 프로젝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제 혼자 예측을 해 보구요 어 그리고 실제로 대표님이랑 cto 분을 만나보고 이제 두 친구 다 이제 좋다고 평가를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좀 특이 사항 이라면은 원래 이제 세미가 여기를 봤는데 이제 그 내부에서 그 이걸 거절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이제 다른 이제 엔지니어 분이 생기셔 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2주 전에 2주 전에 세미가 이 회사의 이제 오퍼 받기 2주 전이죠 2주 전에 이 회사의 지원을 그 면접을 보고 면접을 본 상태에서 이제 그 다른 분을 뽑은 것 같다 라는 느낌의 어떤 문자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세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많은 회사에 붙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그냥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2주가 지난 시점 그러니까 이게 이 소식이 어저께였나 엊그제였나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 그때 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엊그제였던 것 같아요 수요일 쯤 수요일 쯤이었는데 연락이 와서 이제 혹시 지금 구직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직 회사 고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그럼 우리 회사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왜 그런지 봤더니 내부에 이제 그 챗봇을 만들던 개발자 분이 계셨는데 입사한 지 한 2주 만에 나가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야를 이제 세미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미가 지금 포트폴리오가 인터넷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멈출게요 어 아직 세미가 졸업 작품을 올리진 않았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챗봇이 있어요 그 챗봇 부분에서 음 음 그 그게 이제 원하시던 기능과 유사하지 않았나 싶어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챗봇도 만들고 사실 뭐 그렇게 딱히 제안을 두고 뭔가 만들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회사에 어 좋게 봐주시고 이제 또 음 좋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 아무튼 잘 됐어요 그리고 두 친구나 들어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렇더라구요 팀노바 팀원 쪽 들어가는 회사가 보통은 나름대로 제가 까다로운 게 아니고 팀원들 자체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팀원들이 좀 까다롭게 회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괜찮은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팀원들이 들어간 회사가 그래서 어 이 경우에는 뭐 세미랑 뭐 상협이가 상협 팀원이 원래 되게 친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된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이제 이력서 쓰다가 뭐 자연스럽게 이제 된 케이스 거든요 이제 친해서 서로 소개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게는 그런 것처럼 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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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업생이 제가 오늘 원래 제가 이제 구직한 애들을 봐줘야 되는데 어 구직한 애들이 봐줄 사람이 없어 이제 이렇게 이제 세미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없는 거야 팀원들이 저희가 졸업할 때 한창 확 졸업하는데 졸업하고 몇 주 안돼서 구직해서 다 나가요 금방 그러니까 이제 없고 이제 세미 세미가 없으니까 이제 이제 한 친구 이제 이번 주 이력서 써오고 다음 주부터 이제 구직 시작하고 그런 식이에요 많이 없어요 졸업생이 졸업생보다 시장 수요는 널렸는데 졸업생이 많이 없죠 많이 원하시는데 다 소개를 잘 해 드릴 수도 없고 뭐 아무튼 행복한 고민? 졸업생들 입장에선 그런 거에 좀 빠져 있습니다 일단 세미가 이제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는 문장 오글거리는 이런 문장을 많이 보내줬어요 한번 읽어보면 팀장님 지금 타이밍 아니면 감사 인사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아서 카톡으로나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꾸벅꾸벅 이번 주 면접 보면서 심리적 장벽 없애라고 하신 것 그대로 그대로 했더니 이제는 애매한 반응이 아니고 확실히 하트 뿅뿅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게 저만의 마법이죠 사람마다 솔루션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따라 하면은 피봐요 근데 이제 저의 마법이 있어요 저의 마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오래 봐야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 좀 존재해요 너는 너는 이럴 때 멋있어 너는 이런 게 좋은 거 같아 이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이제 봐주는 솔루션이 제공이 되죠 용용 2단계 이제 졸업할 때 쯤에 그때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잘 됐다고 하니까 좋네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울 거는 다 울었지만 이제 어떤 태도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남들한테서 쓰레기 받으면서도 감사합니다 해야 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욕할 때 먼지가 된 기분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제가 제 인생의 주체가 된 기분이에요 세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원래 알바에 전전하던 친구예요 전문대 출신의 비전공자의 알바하고 여기서 코딩 처음 시작한 친구고 이 친구 학과가 경찰 학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이쪽이랑 상관없는 학과인데 아주 상협이는 군인에 얘는 경찰 출신에 너무 웃긴 것 같아 군인 맛집이라니까 여기가 군인들이랑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게 그런 직업들이 왜 이렇게 우리 좋아하지 나라의 녹봉을 먹고 사는 아무튼 그 경찰 출신은 아니고 경찰 그런 학과 출신이죠 그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처음에 발견을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잘하니까 이 친구가 서비스직에 주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서비스직에서 사람들 비위 맞추는 게 일상이어서 약간 어떤 그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겉모습을 솔직하게 컨트롤 해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친구 본연의 모습을 찾게 해주려고 그 세미 자체가 가진 그 내면의 매력들을 끄집어내려 노력을 했고 고생 많이 했죠 얘도 말 오지게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어 참 물론 이제 힘든 과정인 건 맞는데 응용 2단계 수준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힘든 과정인 건 맞는데 유난히 힘들게 한 친구 중 한 친구죠 근데 나중에는 멘탈 잡고 말 잘 따라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똘똘하고 야무진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사실 뭐 그러려고 이제 오는 거지 뭐 뛰어난 애가 학원 찾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아무튼 자기 인생을 찾는 것 같다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때 저도 그때 울컥 했었는데 아무튼 보기 좋아요 보기 좋고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음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그 어 더 팀노바에 대해서 특히나 플래니텍에서는 어 CTO 분께서 이제 저에 대한 신뢰가 되게 높다고 하십니다 나 굉장히 감사한데 어 그냥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냥 저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 저는 이제 약간 호불호가 갈린 스타일이라서 저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저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세요 사실은 엄청 좋아하세요 이게 약간 호불호가 좀 심해요 그래서 제 팔자가 좀 그런가 봐요 호불호가 좀 있는 팔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좀 호우가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팀노바 팀원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 거기서 진짜 실력으로 보여 드리는 게 다음 주 한 수요일쯤에 바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세미가 세미가 거기서 여기서 쌓은 실력 잘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좋은 인재가 인재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아무튼 또 한 친구가 정들었던 친구가 나가네요 항상 시원섭섭해요 연욱이 갈 때도 되게 얘 때문에 속상했지만 그래도 걔 한 번 보내면 되게 그랬고 상기 보낼 때도 그랬고 오히려 조금 더 힘들었던 친구들이 갈 때는 시원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잘해준 소연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그냥 그래 너 어차피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느낌 물론 걔도 시원섭섭한데 잘해준 친구보단 좀 이렇게 못하거나 날 힘들게 했던 친구들 좀 신경 많이 쓰게 만든 친구들이 나갈 때 졸업해서 나갈 때 좀 뭐라 해야 되지 알터니가 빠진 것 같으면서도 아쉽고 아 이제 자주 못 보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그래요 마음이 원래 되게 쿨해지고 싶었는데 이제 이 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쿨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들었던 누군가가 떠나는 직업인 거예요 나는 항상 그게 또 좋은 거고 그게 축하할 일인데 항상 또 예뻐던 친구들이 이렇게 나가면 좀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1년에 이제 몇 번 못 보죠 다들 바쁘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직업의 숙명이겠구나 이별에 익숙해지는 거 아무튼 뭐 자주 오겠죠 아무튼 한 다음 주쯤에는 아니면 세미가 어느 정도 스트리밍을 하고 싶을 때 와서 세미가 되게 매력적인 친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